실패인데 왜 쪄줘요?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지, 그러면? 어, 있어, 뭐 있어? 바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흉수 있어! 아, 뭐야? 우리가 하늘에서 했으니까 아, 글자가 없네 야, 이거는 지금 뒷라인을 찾기 때문에 하늘이... 그래, 맞아, 하늘이야 아까 땅에서 뛰어놨으니까 이거 짬뽕 못 이겼으면 큰일 뻔했어 응 형, 근데 좀 쉬면 되죠? 가서 쉬자, 그냥 빨리 맞추고 우리 정답 아는데 아, 그래, 왜 취자? 어차피 거기서 게임하는지 난 응 잠깐만, 여기 스페커볼 없나, 이거는? 야, 이거 아니면 이상한데? 왜, 이거 아니면 큰 문제야 전화 온다, 전화 와, 멤버들 헤이, 빵 PD 우리의 정답을 얘기하지? 저, 통화품들이 많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리는데요 그거는 자네 사정이고 우린 정답을 외칠 거야 우리의 정답, 우리의 정답을 외치지 우리의 정답은 W, 안, 보야 W, 안, 보야 맞나? 보물찾기 레이스 보물찾기 레이스 보물이 있는 최종 장소는? 최종 장소는? 소환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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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의 내만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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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이 형 한 건 했어요 뭐? 화장실에 달력이 있었는데 소, 안, 면, 소,안, 리가 있어요 거기 소환치면 나오지 않을까? 어딘지나 일단 보자 소환을 한 번 더 볼까? yeah, 근데 본나모로 야, 천년아 베트라운드로 가야하네 이거 아니야? 소환도네 소환도 소환도는 맞아도 소환도 땡땡이 있다니까 왜냐면 지금 다섯 개잖아, 미션이 소환도에 벌 수도 있으믄 완도 파워만 일방치면 다 보고? 그렇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잘했어, 잘했어. 됐어, 됐어. 괜찮아, 수학점 못 해도 뭐. 우리 소환도 가잖아. 가위만요. 수학점 못 해도 돼?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우리 2시까지였는데, 2시 전에 마쳤으니까. 커피 한 잔 뭐 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니, 음식 주면 간다, 그럼. 일단 실내 취침은 확정된 거지. 그렇지.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소환도. 소환도. 여러분들 힘을 하고 치우니까 바로바로 돼. 우리가 수학이 좋아서. 그래. 수학 못 해도 괜찮아.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한 분의 정도 더. 둘러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둘러보고 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도. 근데 뭐 원하시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개해준 대신. 아니야, 항상 우리한테. 우리는 뭘 받죠? 항상 이랬는데. 우리가 뭘 받죠? 우리가 생각한 거는. 청해포구 촬영지에 가서. 준비된 게임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재밌겠다. 저희가 원하시는 간식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간식 걸고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간식 뭐. 햄버거, 한 명 햄버거 주세요. 그럼 우리 라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콩이 쌓아가자. 다 라멘 해달라고. 회산물 넣고 정복 라멘 해달라고 하자. 마운드 왜 줬어? 마운드 왜 줬어? 배를 좀 오래 타야 돼서. 안에서 들 수 있게 컵라멘을 준비해 드릴게요.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인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당 하나당. 인당 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거기서 게임을 이겨야 이게 모든 게 성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 일 빼줘요. 무려. 자, 이기면 세훈이 1박에 의해서 하차. 이기면 세훈이 1박에 의해서 하차. 빼달래네. 오케이.